자 지금부터 안켜주셔도 돼요 시원한데 형 받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자 여기 아름다운 건강 나라에서 이현이의 치킨 먹방은 이곳에 사람이 많아요 겨울에 여러분 시작하자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원래 쩝쩝거리면서 드셔대요 네? 아니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 경치 너무 좋지 네 어떤가요? 맛을 좀 설명해주세요 일반 치킨과는 다른데 일반 치킨과는 다른데 일반 치킨과는 다른데 일반 치킨과는 어떻게 다른데요? 맛있어요 어떻게 다 맛있나요? 짠데 좀 맛있어요 네? 짠데 좀 맛있어요 딴데? 짠데 좀 맛있어요 좀 짭짤하죠? 양념 양념 짭짤 맛 좋은 맛 양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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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떼기가 맛있나요? 네 앞에는 어디가 맛있나요? 음 이게 바삭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오케이 자 경치가 아주 아름다운 건강 나라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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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